지난 주말 경기도 양평에서는 댄스 스포츠 경연의 장이 열렸습니다. 아마추어부터 프로까지 전국에 내로라하는 선수들이 한데 모여 갈고닦은 실력을 선보였습니다. 제가 그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경쾌한 리듬에 맞춰 선수들의 몸짓이 빨라집니다. 매혹적인 선율에 강렬한 눈빛이 어우러져 관중을 사로잡습니다. 초등학생 참가자도 전문 선수 못지않습니다. 댄스 스포츠인들이 손꼽아 기대려온 전국 댄스 스포츠 대회입니다. 올해로 12회째를 맞는 이번 대회는 프로와 아마 등 350개 팀이 참여해 기량을 뽐냈습니다. 왈츠와 탱고 등 스탠다드 5개 종목과 삼바와 자이브 등 라틴 5개 종목에서 열띤 경연이 펼쳐졌습니다. 댄스 스포츠 매력에 푹 빠진 동호인들도 생활체육 부문에 출전했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운동인 것 같고요. 라틴 댄스는 더 화려한 손동작과 발 사용으로 인해서 더 많은 효과적인 운동을 더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보고 배우고 따라할 수 있어 참가자들의 실력도 한층 좋아졌습니다. 댄스 스포츠가 소통화합에 아주 적중되는 그런 운동입니다. 처음에 적게 시작을 했는데요. 지금 이렇게 전국 대회로 거듭나게 됐습니다. 올해 대회 프로페셔널 라틴 부문에선 노태훈, 이은혜 선수가 스탠다드 부문에선 김현중, 조하민 선수가 우승 트로피를 차지했습니다. TV주선 차정승입니다. TV주선 차정승입니다.